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저희 어머니 심부름으로 이마트 왔다가요 날씨가 좋아서 저는 이런 날씨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휴대폰 거치대를 사서 이마트 옥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하늘이다 보니까요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명리를 시작했을 때 누구나 그렇지만 본인의 인생이 궁금해서 저도 역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가 한편으로는 좀 외골수 같은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혼자서 여러 고서들을 탐독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그랬던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재미있었어요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제 인생의 기룡화복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지 또는 언젠가 혼인을 할 수는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쪽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지고 왜 사는가 그리고 지금 이러한 고통이 나한테 왜 왔는가 그런 부분에만 몰두하게 됐어요 아마 그 이유는요 제가 저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하는 바로는 4살 5살 무렵부터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라는 의문이 항상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웃기죠 네 길거리에서 이제 교회 단위라고 전단지 나누어 주시는 분들 붙잡고 그 꼬마 아이가 이것저것 여쭤보고 네 또 그거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로 쭉 이어져서 어 나중에는 뭐 종교학에 대한 그런 미션스쿨의 도강이라 그러죠 도강 네 다른 대학교 가서 그 종교 관련 강의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전공과목보다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증이 심했었는데 음 신기하게도 제가 돈은 많이 벌 수 있는지 궁금해서 언제쯤이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지 궁금해서 시작했던 명리가 어느덧 왜 사는가로 이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에 매진할 때는 저는 그게 제 평생의 궁금증이었거든요 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한 3, 4살, 4, 5살 때부터니까 한 30년 한 40년 동안 궁금해왔던 부분이겠네요 정말 궁금해서 잠도 못 잔 적도 많았고 고등학생 때는 그래서 생각했는데 뭐 그 머리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잤던 날도 정말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서 대화를 나눠도 허공 속에서 떠드는 느낌이랄까요 그들의 관심사와 저의 관심사가 너무나 다른 게 어떨 때는 제가 잘못됐다 제가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아 왜 남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까 라는 게 가장 좀 저를 난처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명리를 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도 한두 시간이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막 놀래서 일어나요 마치 뭐 잘못한 사람처럼 그리고 또 막 정신없이 책을 보고 또 생각하고 원래 졸리면 생각하다가 잠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나 어떤 심리적인 괴로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되려 생각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명리에 제 입장에서는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명리에 빠져 들었고 그리고 어느 날 유튜브나 이런데도 명료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뒤늦게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고서에서는 뭐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는 이렇기 때문에 뭐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대체 왜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생각을 하느라고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뭐 인터넷 그 흔한 인터넷을 찾아볼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로 제가 이미 용량이 너무 넘쳤었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 또 적용해보고 확인해보고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뭐가 먼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진짠가 싶어서 이제 주변 지인들 명식 봐주다 보니까 진짜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저기 무료로 다 봐주겠다 막 홍보했다가 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덜컥 무서우니까 또 SNS 계정을 닫았다가 또 아이디 바꿔서 또 새로 만들고 네 그게 이제 몇 번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년간의 시간 동안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 내가 공부한 것도 틀리지는 않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어느날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아 또는 블로그 포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음 조금 신기하다 였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명리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 뭐 이를테면은 이런 글자와 저런 글자가 있으면은 사람이 천박하다 또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사람이 색정이 강해서 뭐 결혼했다가도 금방 바람나고 사람이 부정하다 또 저런 글자가 있으면은 사람이 머리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너무 난무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요는 뭐였냐면은 정말 천박한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 흔히 얘기하는 그 파격 또 성격이라고도 하죠 반대말로는 깨진 그릇이 정말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구나 경험의 동물이다시피 저도 경험의 동물이었고 제가 느낀 바로는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천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천해 보이고 그렇게 못나 보이는 사람도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그들만의 철학이 있고 그들만의 소중함이 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과제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 잠기게 해주거든요 근데 유튜브나 블로그 포스팅을 봤더니 천하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감명을 받으러 와도 상담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없대요 너무 천해서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분노였어요 내가 평생 동안 괴로워했고 또 그 괴로움의 끝에서 명리라는 학문을 접하게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음 어쩌면은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기뻤는데 그럼 남들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돈 많이 벌거나 천하거나 아둥바둥 거려봤자 소용없거나 그냥 방구석에서 죽을 날짜 기다리거나 뭐 그래야 되는 사주들이 있대요 그리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래요 저는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대단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분노는 꽤나 오래 갔던 것 같아요 느끼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초반에 영상은 대단히 미숙하고 그리고 어떤 영상은 사운드가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요 또 어떤 영상은 목소리도 대단히 작고요 저는 그때 당시 심리적으로 대단히 괴로웠고 또 어떤 공황증세가 심했을 때였어요 근데 명리를 보고 나니까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무언가를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그 끝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이 명리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갔는데 다른 분들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숙제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황증세를 이겨내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는 다른 분들도 제가 느낀 감정을 느껴드리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그 공황증세가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스스로와 약속을 했는데 공황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심리적으로 정말 위축되고 못 올리겠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가요 그럼 저는 저와의 약속에서 또 저버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제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유튜브에 그 해시태그를 대단히 간소하게 달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둘째는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텅빈 메아리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내가 옳고 또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그 옳음을 증명해 주겠죠 그런데 제가 무엇하러 구독자 많이 늘게 해시태그를 달겠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하러 내가 옳으니까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해시태그를 많이 달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내담자 분들 중에서 제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것을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자극적인 해시태그를 달면 아마 지금보다는 구독자 수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영상에서 했던 얘기와 관련된 얘기들만 딱딱딱 달아요 어떤 때는 한 세 개 네 개 뭐 많을 때는 뭐 여섯 일곱 개 다를 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사주 그리고 명리학이라는 얘기만 빠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시작하는 걸 대단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두려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분노였어요 내 인생을 구원해준 이 명리가 누군가를 천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사용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분들께 어떤 상담을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점 당연히 그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경제활동도 중요하니까 돈을 내야죠 근데 아닌 분들도 틀림없이 많고 그런 점을 알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은 나는 나는 당신에게 그 어떤 상담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그 분들만의 어떤 철학과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또 지금보다도 너무 어렵고 불과 몇 개월 전이지만 그것 때문에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이제 종합해보면은 저는 분노로 인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독자가 안 모이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도 많은 경험을 겪었죠 또 상담하면서 저만큼 힘드셨던 분 저보다 힘드셨던 분 또는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대단히 힘들어하시는 분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됐고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저도 들은 감정, 느낌들이 참 많았어요 일단 가장 크게 제가 변한 점이 있다면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참에 가까워지겠구나 언젠가는 진실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명리라는 것이 결코 누군가의 인생을 마치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구나 제가 어제 저희 수강생들 강의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명리는 주역으로부터 파생이 된 건데 이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이 역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변화를 뜻한다 역의 가장 근본 질서가 변화인데 어찌 감히 사람의 인생을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과 땅이 정해놓은 값은 있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다 물론 하늘과 땅이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대학 교수 하셔야 될 분이 저 가수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가수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늘과 땅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가꾸어 나가고 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대전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전제는요 역이라는 겁니다 역 변화한다는 거죠 결국 저희 인생은 1분 전 2분 전 심지어 1초 전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정해져 있지만 그럼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삶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자살할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할 사람이 어떻게 정해져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기본 을 어떤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조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를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 분들 그리고 저렇게 명리를 해줘야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역시 그들 한편으로는 어떤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도 역시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도 역시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저들이 틀렸고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개월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수개월 전에 저도 역시 틀린 거예요 왜? 변화하니까요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명리를 하시는 타인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음 그리고 저도 역시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답에 가까운 근사치를 내놓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그 상담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진행을 했더니 음 조금 심리적인 괄호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를 많이 엄습해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매일같이 올리다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괄호에 찌들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올릴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또 이틀에 한 번씩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들 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이고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마음인 거고요 물론 건강한 신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희의 건강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감사한 여러분들도 어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사람이니까 괴로워해야 되겠죠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요 며칠 전에 또 저희 수강생분께서 해주셨던 질문이 있어요 제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한 분께서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 지혜가 괴로울 때에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대단히 뜻깊은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저희도 역시 사람이고 사람이기에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괴로울 때 괴롭지가 않겠습니까 그 떨어지는 낙엽에 돈이니 명의니 친구니 가족이니 여러가지 이름을 붙여놓고 미련하게 울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힘들면 힘들어야죠 사람인데요 힘든데 너 어떻게 하하오 웃고 다니겠습니까 다만 그 안에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어디로 끌어갈 것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구요 음 원래는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빠르게 찍으려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스탠드하고 마이크를 구매를 했는데 마이크가 잭이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그 아이폰 이어폰으로 지금 그냥 끼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질 상태가 좋지 않을게 분명한데요 이 부분 이제 와서 양해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손이 약간 나오죠 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